APS 부동산 학교 안녕하세요. 오늘 강사님과 운영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Real Estate School of APS를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 KCE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3년 7월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1기가. 현재는 39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어프루브된 강의를 75시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고요.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꼭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한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같은 거 잘 설명해 드리고요. 시험은 영어로 봐야 되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영어가 필요하세요. 합격률은 저희가 타 학원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중개인으로 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주시험이 따로 있으세요. 157개의 문제 중에 109개까지 마치셔야 되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든지 18세 이상 나이 제한도 있긴 있고 조자 주면허를 따려면 조자 레지던스, 그 다음에 크리미널 컨빅션 레코드 백그라운드 조사를 하세요. 해야 돼요.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이러면 컨빅션이 만족된 후에 2년 지나면 라이센스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지금 저녁반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오전 시간 중에 들을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한 강좌거든요. 직장인이라든지 주부님들 중에서도 저녁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에게 열려진 강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39기 수강생의 수업은 10월 19일부터 월, 화, 수, 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